힘내십시오 자 이제는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고 즐기는 마음으로 자 그래도 끝까지 반심한 것들 오른쪽으로 보내주시오 자 우리 선수들 다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합시다 자 함께 아래에로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어키아를 원하라 달거리 사랑하라 자 오른쪽으로 보이시오 고마워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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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순간 뜨거운 열정으로 기아를 응원하라 달걀을 사랑하라 자 오늘 정말 멋진 응원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 선수들 부상 없이 승리로 마무리 지는 순간까지 팀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